영상 봐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구독 눌러주시는 거에요 구독! 구독 누르고 시작합니다. 이거 일단 실버? 오케이 그럼 이거 무료 한번 해볼게요. 실버니까 좋은 애들은 아닐 거 아냐 블랙이 좋은 거라고 했잖아 프랑스 리그로 갔고요 이거 9번 처음 보는 유니폼 아 얼굴부터 별론데 뭐야 이거 아 정말 별로네 자 맨유 100코인 아 이게 아 나 진짜 근데 미드필더하고 수비 한 명 꼭 나와야 돼 아 나 진짜 스페인이고요 아 이거 별로잖아 스페인이면 아 누구야 이거 까만데 누구야 이거 코가 인상적이네 아 아 아 사빈이 옆에 검색 표시 눌러봐요 그래 고고 아 왜 이렇게 쓸만한 것도 안나오냐 이렇게 해서 누구와도 게임을 할 수가 없어 이거 골든볼인데 이번에 금색이야 얘 누구야 이건 누군데 한국에는 Bellev loop behinder together 그냥 계속 할래 알게 좀 하면서 진짜 안나오네 이거 씨 요비치야 요비치 들어봤는데 아 진짜 실버볼이네 꿀키퍼 나 아우 씨 손모양 봐셔야 돼 아 이게 포트넘 서드 골키퍼다 자 계속 가요 끝까지 간다 과연 어느 나라로 갈까요 자 프랑스로 왔어요 아 실버볼 또 쓰레기네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진짜 올림픽 리용 77 조졌네 또 간다 계속 간다 나 뽑기운이 없나봐 왜 이래 아 진짜 뽑기운이 없어 또 프랑스야 이것도 구린거 나온거지 또 실버야 또 왜 이러냐 이거 진짜 아 진짜 이거 완전 노답 중에 노답이네 올림픽 리용 어머 이제 화가 난다 이제 자 또 가요 아 하나만 줘라 진짜 아 뭐 주는게 어렵냐 아 나는 국기부터 조졌어 블랙볼이다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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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바페이씨 카바니다 카바니 나왔다 카바니 나왔어 카바니 나왔어 카바니 나왔어 카바니 에듀송 카바니 나왔다 아 좋았어 카바니랑 이카레디를 투톱 세워야겠어 아 다행이다 그래도 뭐 하나 나왔네 아 이거구나 간다 누가 나올까 과연 이탈리아로 가네 루카쿠 나오나 어 이거 뭐지 7번인데 호날두야 야 이치 호날두 나왔어 미쳤다 호날두 나왔어 야 대박이야 호날두 나왔어 야 나이강도가 떠네 야 미쳤다 호날두가 떠네 야 이게 어떻게 호날두가 떠 야 호날두씨 아 내가 인성이 그래서 그렇지 어쨌든 여기서 스탯은 좋잖아 야 근데 호날두가 뜬다 야 진짜 놀랍다 놀라워 하지만 나이강도지만 와 근데 호날두가 뜨네 호날두가 뜬다